글쎄 원래 배경음이 이랬었나 몬스터헌터4 애매하네 음 에이니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헌터들의 야심한 시각이로고 계속해볼까 몬스터헌터4 그죠 노래가 바뀌었네 왠지 모르겠지만 많이해서 그런가 버지 발매하시면은 구매하실건가요 당연하오 아주아주 당연하지롱 아 나 끝 피리 드셨네 피리 되게 재밌어 피리 꿀이에요 나 이거 쓸거야 피리 세트도 좀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번 오늘은 피리 세트 만들어야지 무조건 피리 세트 너무 재밌어 피리 세트 진짜 꿀같아 너무 재밌다 바로 이거다 골드 리코더 이번엔 피리에 꽂히셨군요 되게 재밌습니다 비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리 되게 재밌어 에머 쓰다가 피리 쓰니까 신세계야 리치 겁나 길구요 스톤도 나쁘지 않게 걸구요 기가 막히다오 버프도 줘서 뭔가 도움도 많이 되고 음 일단은 뭐 잡을까 서플로 뭔가 잡고 싶어 힐드 게스트 뭘 노려볼까 양가루루가 두 마리 수렵할까 좋아 오랜만에 양가루루가 골짜기를 웃어보는 걸로 오늘때 볼까 좋네 더 더 더 많은 회복약 그레이트가 필요하다 끝 좋아 벌꿀도 겁나 부족하네 그래 밥 먹고 가야죠 잘 기억하고 있다오 피리 세트는 어떤 스킬을 띄워야되지 예리도랑 나는 귀마개를 낄 것이고 귀마개랑 뭐 이것저것 띄워야되나 글쎄다 잘 모르겠어 피리 세트는 무슨 스킬이 좋을까 가나 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리도는 별로 필요없을 것 같아요 글쎄 난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아 예리도는 어떤 무기의 수준지 간에 다 괜찮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었는데 아닐 수도 있고 녹두님 오늘은 쏠풀이신가요 아니요 시작만 이렇게 합니다 시작만 음 이제는 쏠풀이 아니라 멀티 많이 해야지 음 첫판은 쏠풀로 뗍니다 이렇게 이렇게 벨리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샤르핀님 리하이 녹두님 수려필이에요 네 수려필이 되게 재밌었어 오 되게 재밌어 수려필이 꿀같아 네 반가 반가 수려필이 오늘은 수려필이 세트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소 수려필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저거 뭐야 놀래라 일로와 일로와 그래요 되게 재밌어 힘도 줄 수 있고 봉버프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고 이것도 줄 수 있고 에 차익 딜이 천까지 오르는 마법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버프가 아 친구야 그거 말고 딴 거 좀 해봐 야 그거 좀 말고 때려볼까 그냥 어 두마리이네 어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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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괜히 했어 야 어으 어으 에잇 어으 어으 하지마 하지마 아파 아파 어어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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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시나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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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프 먼저 걸고 하시지 아 그러는게 낫었나 수렵으로 양쿡 잡을만 하려나 글쎄요 애매해 뭐야 애매해 왜 여기 있어 둘 다 가버렸어 저게 너무한거 아니야 둘 다 갔어 호호 신기하네 진귀한 풍경이 이러다 그리고 두마리 다 여기 있어 젠장 에이 뭐야 이거 아 이거 커플 뭐야 이거 아 잠깐만 나 안가져왔어 안가져왔다고 비료옥을 둘다 던진거 아닙니까 아 그랬나 맞췄었나 첫발에 던진 비료옥이 아 아 아 아 아 아 넉토님 이제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올 일 없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불 벙커 속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아주 두꺼운 이불로 된 벙커 속에서 저는 무슨 시궁창쥐 마냥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젠장 위를 봐도 지붕이 뭐야 위에를 봐도 두터운 이불로 덮여있고요 왼쪽 우측 아래를 봐도 이불로 덮여있습니다 네 이불 벙커 속에 저는 어 썩어가고 있어요 어 썩고 있습니다 이래도 윗집에 들리면은 난 울어버릴 거야 어 인간적으로 이러지 마라 친구들아 난리 났네 그죠? 이 정도면 안 들리겠죠? 인간적으로 아 인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요 네 나는 내가 이르면서 방송하는 거를 누가 본다면은 나는 자살할지도 몰라요 어 음 겁나 생피해 놔! 으 아야 아 왜이래 아 이게 이거구나 그렇구만 아야 너무하네 친구야 이거 어떻게 잡지 괜히 괜히 시도했어 자아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친구야 에잇 머리통 어렵네 어려워 스리어필이 이 녀석들이 좋은 연습 상대가 되어줄 듯 알수도 있고 으 소름 돋네 머리통 아 아 되게 어려워 타이밍 어려워 아 이속 버프가 없으면 느리게 움직입니까 그건 몰랐네 오 둘째 때렸어 머리통 오 예아 재밌다 어 재밌어 따아 으 으 야야야야야야야 봐줘 봐줘 어어 으 이 녀석이 좀 더 레벨이 높았다면 난 진작에 죽었겠지 다행이다 아 이정도 안아파다 친구야 아퍼 살짝 오 내가 방어력이 겁나게 높기망정이지 다행이다 친구야 이속 버프 걸고 다니세요 그래야 되겠네 이거 불고 싶은데 언제 불지 지금 본다 그리고 한 대 맞지 마지막 한 해 버프 음색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 이거 너무해 봐줘 뭐해 야 힐을 피하네 이 똑똑한 녀석 아이고 많은데 괜찮아 버프 음색 제가 아는 거 이거랑 이속 버프랑 이거랑 이거 바로 요거다 공격력 강화 그리고 하나 외워주자 어떤 게 있나 또 공강 체력 증가 빨 파 빨 보 음 빨 파 빨 보 원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파빠보 체력 증가 대 음 이게 힐입니까 아니면 최대 체력을 올려주는 겁니까 어 글쎄다 잘 모르겠어 방어력 강 방어력 강 방어력 강 방어력 강 방어력 강 방어력 강화는 보 파 파 오쉽네 보 파 보 오호 네 도공주였어요 도공주 사람들이 겁나 좋다고 해서 음 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불어오자 어이 아 최대 체력을 더 올려주는 겁니까 어 죽었을 때 비약이 필요 없겠구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애매하네 야 혼자 있구나 친구야 다행이야 똥 비싸거든 이거 네 아 그냥 때린다 아 아 아 아 어 어 리얼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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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뭐야 뭐에 딩겨나간 걸까 뭐에 딩겨나갔어 어째서 머리통 머리 앗 해머 습성이다 이 녀석아 으아 으악 으아 어엑 앗 앗 쪼 앗 쪼 앗 쪼구리 へ익 K.O. 띄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노노노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잘 못 때려 노리긴 하는데 잘 못 때려 으아악 이렇게요 더럽게 못 때려 이룬이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려웡 어이 어려웡 어렵다 으아악 야오 스턴이 된 녀석아 으응 으응 에잇 음 오늘은 커스텀을 맞춰보도록 하겠소 아주 예쁜 커스텀을 말이징 간다 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려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어려워 으아악 어려워 건조한 입술님 수명 고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된다 어허 머리통 으아악 어이야 예아 머리 어 호 호 너무 재밌어 신구야 네 수렵 적으로 하고 있어요 수렵 적 다들 수렵 적으로 불리시네 왠지 모르겠지만 수렵 적이래 음 머리통 머리통 어 오 마이 갓 쏘오 어 어 죽음인가 몰라 마신다 마시고 마실란다 와우 아우 여우지마 너무하네 너 이리 질란 힘한니야 대단하지만 으아앗 너무해 흉 왜이래 안 덤밀게 어마이갓!!! 오! 뜨거! 뜨거 거, 덕 때문에 아프고 어이 난리 났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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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녀석!!!!! 오디가? 오디 가? 아 해봐야지 어 어! 까먹었어 너희도 민망선이 최고로 재밌어요 아 그렇습니까? 고맙소 고마우니까 아 이것들아 난 비리불헤다 어 뭐야 오 된다 와 안되거든? 어 안되네 어 안되는구나 그렇네 이건 그냥 최대 체력만 올리는거구나 어 잠깐만 올른거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뭐였어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뭐였어? 생각해! 아 이거지 이거 이거 그래 그래 아 안되는구나 아 체력 증가는 한번만 하면 돼요 그렇구만 힐이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힐 음 그래요 체력 회복이랑 체력 증가는 다른거구나 그렇구만 레벨이 올랐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렌돌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 양쿠쿠쿠랑 상대하냐고 양쿠쿠랑 상대하냐고 살짝 못봤어 양쿠쿠인지 뭔지 양쿠쿠로 부르자 그냥 친구야 안보ных fucked egg 어 뒤 어양 아 아 아파 어이rie님 안녕하세요 퀵쿠 좀 다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труд 어이 아 이게 아니구나 어떤 공격을 누르면은 느리게 해머 뭐야 해머가 아니라 피리를 돌리고 그리고 느려 겁나 느려 이거 버프 또 깜빡했구나 버프 오 오 오 오 따뜻해 오 따뜻하네 자 버 아 아씨 완전 싫어 넌 또 뭐야 아우 아 네 나무행 네 모션 연구 정말 필요하군요 너 가 썼나 내가 방금 으으 아 하지마 이러지마 진짜 너무해 못맞혔나? 못맞혔나보다 죽기 싫어해요 죽기 싫어예요 ар powdered 거실인가 봐 야 그럼 둘이 부서다녀 너무하네 아까도 그러더니만 어허 너무해 요 구르기로 스킵이 된다더라 멀티는 언제에요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요거 다음입니다 요거 다음 어 둘 다 여기 없어 아이 나 똥 없는데 별로 어 이거 똥 비싼 똥인데 말이야 음음음음 음음음음 아 굴렀어 이제 맞다 버프 어이 또 둘이 여기 있네 야 똥 마거라 나의 똥을 받아라 굿 이제 네 녀석만 그냥 때리면 되겠구나 그치 알수도 있고 야 빨리 가 똥을 맞았으니까 빨리 가야지 친구야 으윗 으윗윽 으윽윽 으윽 으윽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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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으윽 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진구야 너무 늦게 때려가지고 말이야 아 이거 이거 가다가 아 가다가 이거 누르면 절대 안되는구나 오케이 머리통 머리 어이 재밌어 아 또 해야지 머리 하이 호야 제이미 Whats 함부로 안 덤빨께요 아유 소셜 먹고 싶어 친구야 어외 도마ła 이르지마 으흐흥 에잇 아 귀찮아 어휴 오우 아야 뭐야 울고 있었어 뭐야 뭐야 어 왜 돌머리를 봤나 머리 땀 한 대 더 음 음 머리 갖고 와 음 음 음 아 이거 아니구나 머리통 한 대 더 어 따 두 대 더 머리통 오우야 호 어 어 어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어 해머의 상향판인 것 같아 뭔가 너무 재밌다 친구야 아 안되겠구만 이거 음 음 오 뭐지 아 다행이다 어쩌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때렸네 어 어 어 어 어 뒤로 넘기는게 데미지가 가장 좋아요 뒤로 넘기는거에요 이거요 허리통 이거요 허리통 이거요 그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왔어 어 어 아파요 어 어 오 오 ический 그러니까 하지마 음 약을 먹고싶다 약을 먹고 싶다 난 아퍼 난 지금 병약해 친구야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 난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 노 성공적으로 마시는데 성공했어 아이 굿 야아 이러지 마라 인간적으로 넘어해 그래 드디어 가네 굿 노罩두님 항상 신입으로 방만 뜨시나요? 네 그거 의미 있습니까 확 머리로 확 머리를 확 확 윽 윽 윽 윽 이 녀석이 이 occurs 저거 할때만 때려야되나 글쎄다 하 해머 맛을! 아 해머가 아니지요 에이! 해머 맛을 봐라! 뿌아! 음! 해머지 뭔지 뿌아! 음! 아! 피리 맛을 봐라! 그렇죠 피리지 피리 해머 줄 알았네요 피리 맛을 봐라! 아! 쪼쪼! 쪼쪼 너무 아파 피리 맛을 봐라! 짧아 알게 모르게 짧아 피리로 때려줄거야 이렇게 말해줘 친구야 머리통! 아야! 아야야야! 어! 이거 죽었다! 난 죽음이다! 어! 살았네! 땡이야! 산건지 죽은건지 모르겠네 고통! 햄새미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쥬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해 이거 너무해 하나 더 먹고싶어 하나 더 먹고싶어 오! 지쳤구나 친구야 으아! 한 대 더! 두 대 더! 그리고 나도 왔지 어! 아파! 어! 아파! 어! 아파! 어! 너무 아파! 어! 고통스러워? 어! 어! 아! 지금 나왔네! 으응! 너무한다 진짜 너무해 으응!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빨리 캠프가서 자고싶어 어! 아! 왜 또 여기 두 마리 다이송! 으응! 여기까지 날아오네? 지구 끝까지 날아가는구나 저거 오! 대단해 너! 여기 있다!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야! 회복약 다 먹었어 친구야 오! 맛있네 오! 맛있네! 으! 아! 이게 아니야 아니야! 어! 해머랑 다르지 해머가 아니지 이건 으응! 으응! 아! 에이! 이 녀석이! 으아아악! 오! 어떻게 피했어? 오! 잘했네! 뭔지 몰라서 잘한거 같애 느려졌구나 이 친구야 머리통! 오! 안 돼! 우리 군추를 괴롭히지마요! 괴롭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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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지마! 어디서 나오는 군추야 그거 먹지마! 으악! 으악! 먹지마! 으악! 으악! 어! 오이! 노린다! 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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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넘었군요! 어이! 전 엄청 안당하네! 그렇죠! 잘 못 때렸으니까! 으! 으! 안 맞았어! 어! 기뻐! 머리통! 요! 아! 또 왔어! 또 왔네! 두마리! 두마리! 또 왔네! 으! 으! 소름 돋네! 야! 똥! 똥같은 것들! 어이! 어이! 똥나! 어이! 똥내나! 어이! 빨리 물러가라! 쏙! 물러가라! 이녀석들! 딱! 불파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버프는 상관 안쓰고 머통만 노리신.. 아 맞다! 이거 해모 아니지! 어 맞다! 어! 나 또 까먹었어! 또 까먹었네! 버프도 있었지! 어이! 나 언제 불어야 될지 모르겠다! 불타! 해냈네! 친구야! 오! 빠르다! 빠르다! 오! 빨라빨라! 오! 겁나 빨라냈어요! 야! 빨라빨라빨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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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통! 아! 위에 때렸네! 친구야! 햄모! 아! 햄모! 햄모! 아! 햄모가 아니지요! 햄모 맛을 보여주지! 뿌악! 햄모가 아니지! 콜로론 에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우니까! 에스골착을! 때려볼까! 필리는 이속강화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빨라네! 아! 으! 아파! 진구야! 진짜 미친듯이 아파! 난 좀! 치료를 받아야될 것 같아! 치료가 필요해! 병 걸려서 난 너무 아파! 병원가야돼! 으! 으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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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신구야! 너무 아파!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잉? 잉? 베리 굿! 베리 굿! 오! 오! 오 마이 갓! 되게 아프네! 아하! 떠맞아! 빌빌 걸어다니다가 얻어맞네! 굴러 굴러! 굴러! 이 친구야! 미련한 친구야! 굴러! 네! 피리의 장인이 되고 싶어요! 아! 피리! 피리가 최고지! 모난에서 제일 좋은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언제 때리지? 친구야! 언제 때리면 좋을까? 지금이구나! 지금이구나! 눈 무슨! 어! 어! 오옹! 오옿! 네잉! 네잉! 되게 재밌어! 머리통! 오옹! 아! 어디가ㅁ 94% 어디가니 친구야아ort! 30분 동안 했어요 오랜만에 장 그건데 또 두 마리 붙어있네 간다 간다 한 마리 간다 한 마리 왔다 한 마리 왔다 너무 해 뭐야 뭐야 얘구나 인간적으로 너무 센 거 같애 머리통 맞은 건가 안 맞은 건가 머리통 과감하지 못하구나 나 지금 쫄은 거니 때릴 수가 없어 아 이거 버프 또 느리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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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려 어 재밌네 그리고 또 왔어 또 왔네 두 어 오! 굿! 간다 어딘가로 내 녀석이네 네, 납더술이에요 납더술을 띄운 수료피리입니다 맨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 돌리는 거 멋있네요 네, A공격인데 상당히 괜찮네 아, 이거 불고 싶어 지금 못 불지롱 불고 싶은데 아, 불고 싶어 친구야 아, 너무 해 불고 싶어 아, 괜찮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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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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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맛 너만 때리고 지사하자 친구야 아 이런 고통을 받나 무한스톤 괴롭히지 마세요 반피가 날아갔어 대상에 너무해 너무해 친구야 이 귀여운 피리쟁이를 막 펴냐 너무하네 오늘도 잠가 못하고 그냥 자야겠네 아 졸리십니까 바이바이 안녕히 주무시오 아 벌써 두시네 알게 모르게 막게 되는 매력이 있어 매력적이야 드디어 하나 불었네 친구야 오 드디어 불었다 나만 막고 있으니까 짜증나네 일루와 이루와 이러면 안되지요 이러면 절대 안돼 이러지 자지마 그러지마 어이 두마리야 두마리 두마리 어이 아무나 하며 가라 꼬 worsh arch 꼬 mex 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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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 꼬 soient 죽었다! 죽음의 냄새다! 오! I'm alive! 또 둘이 같이 가네 이런 커플들을 봤나 정말 귀여운 커플들이야 귀여우니까 머리통을 부셔버리고 싶엄 힐 다 먹었어 포션 20개 비하까지 합해서 22개 어이 맛이 오늘도 상당히 괜찮았다 어이 괜찮았네 루님 안녕하세요 개응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체력 증가 스킬 쓰시죠 아 죽으면요 동반자여 으흐흐흐흐흐 어 뭐야! 아 뭐지? 뭐지? 아까 안올랐었는데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모르겠네 왜 올랐지 이번엔? 버근가 아 아 일정한 텀이 있습니까? 아 그렇구만 골팡님 안녕하세요 그렇구나 일정한 텀이라고 하면은 몇 분일까요? 오 한눈 갔어 오 한눈 갔어 야 갔다 이뤄서야 너 일로와 야아 아잇 머리통! 어! 잘못했어 두세 넘었네요 으아! 알게 모르게 짧네 좀 깊숙히 때려보지 않으련 과감하게 이렇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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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도 맞는구나 우리 globe 빌이 불고 싶어 어 피리 불고 싶어 저희 편집 6 에이 깜ην다 으 UE 오 뭐야 절대 안죽을 것 같은 이 친구 자빠져버렸다 너 돈이 확실 사용하나요? 아니요 저는 확장 슬라이드 패드는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구경도 못해봤어요 야 왜이러 재기 건들지마라 갈무리 매너 안하냐 재기 나쁜것 가차가 없구나 이런 고통을 받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정말 고통스러워 친구야 왜이런 고통을 줬어? 어째서? 왜그랬어 수려필이는 지금까지 한 5번 써봤는데 5번 10번 정도도 안 넘었을거에요 5번 내지 10번 네 재미있어 머리통 길쭉길쭉해서 안맞을거도 잘 맞으니까 음 어이 야스 전좀 걸려봐라 스턴 스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턴 가져와 아 아 이딴걸 맞다니 어 맞을수도있지 이거 가까이갔어 물엿 아 이리와 머리갖구와 오우우우우 둘 오우우우우 오우이라는 으아 갖고와 제발 오우 아 재기 잘 먹었냐 잃얼맞야 이녀석아 빠어아아 피리맛을 보여주지 피리맛을 봐라 어뜨워 어우 뜨거 많이 때렸는데 넌 안죽을라나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네 에모왕 브로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와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빌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젠장 더럽게 못쓰겠어 재밌는데 말이야 아 이거 지금 쓰면 될라나 어디어디 아냐아냐 이게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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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치러 비교하자면 수력 빌이 오오 다올랐어 오오 아 그렇군요 수력적은 스턴은 꼽사리로 살짝 쳐주는 정도입니까 그렇군요 아 뭐해 나 지금 뭐하는거야 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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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아 더줘 더줘 오 난 더 필요해 음음음음 더 필요해 좋아 우와 우와 피리는 정말 못하겠어요 아 피리를 한 백판정도만 하면은 나도 달인이 될 수 있을까 피리의 달인 근데 정작 중요한 퍼프를 잡고 안부네 머리만 때릴라 그러네 머리 귀신이네 그앞으로 아 부르지마 부르지마 오오 피리는 음색 외우기가 귀찮아서 시도도 안해봤어요 저도 나도 머리 아프잖아 무슨 게임하는데 저걸 외워야되고 저걸 외워야되고 물론 어 커맨드 같은거 있으니까 외울 수 있는거지만 크아 복잡했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피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렇게 랭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갔성 어 나를 술에 태운 그대 어디갔나 저는 오늘 격투대회 훈련시킬게 있어서 나님 안할라구요 아 그렇습니까 격투대회 훈련시킬 에 라하면 아 뭔가 듀오 입니까 듀오 재밌겠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이 뭐야 이거 에 가 비켜 에이 귀여운 녀석 대기는 정말 귀여워 한가루이 낮잠자고 있었어 비교네 이 녀석 사고 있어? 딱 좋네 이거 먹어 애들이 비싼거야 친구야 뿅 음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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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리기 드럽게 이리워 어어 되게 어려워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그냥 그냥 너는 내 손에 잡혀라 어 아 아 난 깔거야 나 이거 깔거라고 아 나 이거 깔거라고 아 아 뜨거 아 뜨거 와 뜨거 오 오 오 괜찮네요 난 이걸 깔거야 그리고 내 녀석을 손에 넣는 으흐 으흐 어 싸납네 오 깔거야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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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몬스터버 으흐 야오 어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이야 불어내서 말이죠 오이 잡아버렸어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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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스피어 옆입니다 스피어 스피어도 으악 하고 끝 네 둘 못